다 맞췄어요 눈썹을 그려볼 거예요 마스카라도 해야 되는데 아 지금 화장하는 거 기다려주는 거예요? 오 진짜 기다려 출발할게 네 쿵 드르륵 괜찮아 괜찮아 미리 공지해주는 거예요? 응 쿵 왜? 쿵 하는 게 너무 귀여워 센스 있네 배려하는 거 천천히 이렇게 가는구나 스윗하네 그냥 대충 된 거 같네요 보자스마 어! 입술 되게 예쁘다 너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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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